그런데 교계에서는 거의 다 주님은 구름 타고 오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성경에 예언한 것대로 이렇게 기다리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근데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만 고집하면서 다른 중요한 예언에서는 찾고 구해보지 않는다면 주님이 다시 오셨는데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사람들 가운데서 사역하셨을 때처럼 그분을 몰라본다면 바리새인처럼 그분을 다 논단하고 정죄하고 다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을까요? 이쪽으로요 안녕하세요 들어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인사들 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이형제님, 진형제님, 장자매님이세요 우리 교회 장노님이세요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오늘 이 자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알아보려고 만들었습니다 네, 아멘 제가 듣기로 여러분들은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고 진리를 발표하셔서 네 말세 심판 사역을 하신다고 증거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거의 다 주님은 구름 타고 오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게시록에도 예언했어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예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아멘 저도 주님이 구름 타고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신다고 생각했어요 구름 타고 오지 않았다면 듣지도 않았죠 그래서 지금까지 동방 번개를 알아보지 않았어요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주님이 육신으로 은밀히 강림하신다고 하던데 그 부분 다 잘 몰라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강림하시는 건 확실해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구름 타고 강림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길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아멘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관점은 안 틀립니다 예, 맞아요 주님은 신실하시니까 반드시 구름 타고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리라 믿어요 아멘 성경에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시고 밤중에 신랑이 온다고 예언했어요 그렇지만 우린 고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말세의 거짓 그리스도가 미혹을 하니 거기에 넘어갈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전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만 믿습니다 아멘 이러면 절대 안 틀려요 아멘 구름 타고 오셔서 데려가지 않으면 전 안 믿습니다 네, 저도요 전 이런 관점입니다 아멘 맞아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형제자매님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길 기다리는 일을 절대 관념과 상상으로 대하면 안 되죠 맞아요 바리새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일에서 큰 잘못을 범했습니다 맞아요 그들은 관념과 상상으로 이미 오신 예수님을 판단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렇죠 주님을 기다리는 게 생각처럼 그렇게 간단한 일일까요? 주님이 다시 오셨는데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사람들 가운데서 사역하셨을 때처럼 그분을 몰라본다면 바리새인처럼 그분을 다 논단하고 정죄하고 다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을까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게요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을 예언하시면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만 고집하면서 다른 중요한 예언에서는 찾고 구해보지 않는다면 치우친 길로 가서 주님께 버려주게 됩니다 성경에 주님이 구름 타고 강림하신다는 예언 말고도 도적같이 은밀히 강림하신다는 예언도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게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 라고 하셨고 마태복음 25장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했습니다 또 게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런 예언은 다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인자로 은밀히 오시는 걸 말합니다 도적같이면 조용하게 은밀하게 오십니다 사람들은 봐도 모르고 그분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이신 줄 모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하신 것과 같죠 겉으로 보기엔 그저 평범한 인자이셔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도적같이라는 말로 인자의 나타나심을 비유하셨습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죠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성육신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역하시고 진리를 발피하셔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육신 하나님을 평범한 사람으로 대하면서 정죄하고 내치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림에 관해 예언하시면서 번개가 하늘 아래 2편에서 번뜻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나래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고 하셨어요 예언하신 것처럼 인자로 강림하십니다 인자라고 하면 성육신 하시는 걸 말하는 거지 부활하신 영체가 구름 타고 공개적으로 나타나시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영체로 구름 타고 오셔서 전 우주를 뒤흔든다면 사람들은 다 땅에 엎드릴 것이고 대적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건 그래요 그럼 주님이 다시 오셔서 많은 고난을 받고 이 세대에게 버림받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다시 오실 때 인자가 강림한다 도적 같다고 예언하신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성육신 하신 인자로 은밀하게 강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요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네요 다시 오시면 많은 고난을 받고 이 세대에 버림받는다고 그럼 성육신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이 말씀 많이 봤었는데 그땐 왜 몰랐을까요? 교제하는 게 참 새롭네요 정말 잘 들어봐야겠어요 맞아요 그럼 인자가 은밀히 강림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구름 타고 강림하시는 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어떤 과정이 있는지 간단하게 교제해 봅시다 네 좋습니다 말세에 하나님은 성육신으로 은밀하게 강림하셔서 음성을 바라시고 하나님 집에서 시작되는 심판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보좌 앞에 온 사람들을 온정케 하셔서 재난 전에 이긴 자들을 만드십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시온으로 돌아가 말세 심판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을 재난으로 연단하고 형벌하십니다 그리고 구름 타고 강림하셔서 공개적으로 나타나시죠 그러면 게시록 1장 7절에 주님을 찌른 자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걸 누가 몰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어떤 분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벌써 저주받아 회멸됐잖아요 맞아요 그러게 정말 그렇긴 하네요 사실 말세에 하나님이 성육신으로 은밀히 강림하셔서 사역하시는 기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찾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맞아요 그때면 그들은 자신들이 정지하고 대적했던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가슴치며 통곡하고 후회하게 됩니다 바로 징벌받는 결과만 남은 거죠 그 사람들의 최종 생사 여부는 개시록에 언급되지 않았으니 우린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렇죠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다들 깨달으셨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슬기로운 처녀만이 주님의 재림을 영접할 수 있고 보좌 앞으로 들림받아 어린 양의 잔치에 들어가고 하나님께 온정케 되어 이긴 자가 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시록 14장 4절 예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러나 구름 타고 오신다고만 하면서 하나님의 말세 사역은 알아보지 않는 사람은 바로 미련한 처녀입니다 특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미친 듯이 대적하고 정제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세 사역에서 드러난 바리세인이고 적 그리스도고 하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다 대재난 속에서 징벌 받을 겁니다 여기까지 교제하면 구름 타고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잘못을 저지르는 건지 그들은 어떤 무리의 사람인지 어떤 결말일지 분명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 것 같아요 좀 알겠어요 맞는 말씀이에요 재림을 맞이하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네요 맞아요 너무 정확해요 이 부분을 정말 소홀히 했었어요 그러게요 정말 너무 미련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알아보지 않으면 정말 안 되겠어요 재난에 떨어지면 결과는 상상하기 어려워요 정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맞아요 저분들 교제 너무 좋아요 빨리 알아봐야겠어요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재난 속에 떨어지잖아요 그래요 한번 잘 들어보자고요 주님이 말세에 먼저 성욕신으로 은밀히 강림하셔서 이긴 자들을 온전히 하신 다음 구름 타고 공개적으로 나타나신다는데 그것도 뭐 일리는 있네요 그런데 2000년 동안 대부분 다 주님이 구름 타고 강림하시길 기다리고 있어요 맞아요 목사 장로님들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맞아요 성경에 예언한 것대로 이렇게 기다리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아니요 잘못되긴 뭐가요 목사 장로님들은 다 주님을 섬기는 분들이에요 맞아요 그분들도 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이 오셨을 때 설마 장로 목사님들을 버리시겠어요? 말도 안 돼요 절대 그럴 리 없어요 맞아요 네 그분들 말만 들으면 돼요 맞아요 그분들은 오래 믿으셔서 성경을 잘 아세요 목사님 말만 들으면 돼요 그럼요 성경대로 가르치기만 하면 그대로 다 따라야 합니다 맞아요 이러면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목사님들 말씀대로 구름 타고 오시기만 기다리면 돼요 주님은 금율의 주님이세요 우릴 버리거나 징벌하는 일은 절대 없어요 아멘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형제님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님의 말씀에 맞나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건가요? 방금 한 말이 상상과 관념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건 주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럼 바리세인들은 메시아를 어떻게 기다렸는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한번 봅시다 그 당시에 바리세인들은 메시아에 대해 관념과 상상으로 가득했어요 그들도 이 예언을 봤었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예언을 꼭 메시아로 불리시고 귀족 가정에서 태어나야 하고 다위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그들을 이끌고 로마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한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관념과 상상대로 그 예언을 이루지 않으셨죠 그래서 바리세인들은 주님에게서 꼬투리를 잡으면서 정죄하고 모독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은 많은 진리를 발표하시고 많은 이적도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하지만 바리세인들은 예수님 말씀이 아무리 대단하고 예수님의 권세가 아무리 크다 해도 자신들의 관념과 상상에 맞지 않고 귀족으로 태어나지 않고 위풍당당하지 않고 메시아로 불리지 않는다고 정죄하고 대적했어요 맞아요 그랬어요 그들은 진리를 증오하는 본성 때문에 결국엔 진리를 발표해 구속사역을 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정말 그랬죠 형제 자매님 바리세인이 가증스럽지 않은가요? 네 맞아요 저주받아야 하지 않나요? 저주받아야 돼요 정말 저주받아야 돼요 주님을 대적하고 정죄하는 죄행에서 그들이 진리를 싫어하고 증오하는 사탄 본성이 완전히 드러났어요 그들의 참 소망은 참 소망은 메시아가 그들을 죄악에서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었어요 뭘 원했죠? 그들은 유대인의 왕이 그들을 로마의 통치에서 구해줘서 더 이상 노예의 고통을 받지 않게 해주는 거였어요 바리세인들이 메시아가 오기를 바랐던 건 다 사리사욕을 만족시키고 자기 지위를 지키기 위한 거였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리세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일에서 무슨 잘못을 범했을까요? 그들은 왜 하나님의 저주와 징벌을 받았을까요?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반성해 봐야겠네요 예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하셨을 때 바리세인들은 왜 예수님을 대적하고 정죄했을까요? 그건 바리세인들의 어떤 본성실지를 보여주는 걸까요? 이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문제예요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겠어요 이런 문제들을 꿰뚫어보지 못하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일에서 우리도 바리세인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절대로 바리세인의 길을 가면 안 돼요 형제자매님 바리세인들이 메시아의 강림을 어떻게 기다렸는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이런 문제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볼까요? 그래요 잘 읽어봐요 읽겠습니다 너희는 바리세인이 예수를 대적한 근원을 알고 싶은가? 너희는 바리세인의 실질을 알고 싶은가? 그들은 메시아에 대해 환상으로 가득 찼고 또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만 믿으면서 생명과 진리를 추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그것은 그들이 생명의 도를 알지 못하고 진리의 도가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렇게 우매하고 완고하고 그렇게 무지한데 하나님이 베풀어주는 복을 받을 수 있겠는가? 메시아를 볼 수 있겠는가? 그들이 예수를 대적한 것은 성령 역사의 방향을 알지 못한 까닭이고 예수가 말한 진리의 도에 대해 인식하지 못한 까닭이며 더욱이 메시아에 대해 알지 못한 연고이다 바로 그들이 메시아를 본 적도 메시아와 함께 지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란 이름만 헛되이 지키면서 수단을 가리지 않고 메시아의 실질을 대적하는 잘못을 범한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원칙은 당신이 가르치는 도가 얼마나 높든 당신의 권병이 얼마나 위대하든 당신이 메시아라고 불리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는 것이다 그들의 그런 관점은 매우 그릇되지 않은가 너무 황당하지 않은가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바리세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주님을 대적한 실질과 근원에 대해 아마 다 아셨을 겁니다 자기 관념과 상상에 따라 주님이 구름 타고 강림하시기를 하염없이 기다리기만 하면서 진리를 찾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이런 사람들은 바리세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가는 게 아닌가요? 그렇죠 그럼 그들의 결말은 어떤 것일까요? 바리세인들과 똑같이 저주받고 징벌받죠 맞습니다 다들 분명히 이해하셨네요 들어보니까 말씀 다 맞네요 유대교 바리세인들은 자기가 상상한 것대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주님을 정죄하고 대적한 바람에 하나님께 저주받았지요 오늘날 우리도 관념과 상상에 따라 주님이 제림하는 일을 대하고 있어요 주님이 말세이에 구름 타고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신다고 생각하면서 구름 타고 오시지 않으면 다 가짜라고 단정 지었어요 그래서 목사가 하는 대로 동방번개를 무작정 정죄했어요 우리도 바리세인처럼 주님을 대적하고 정죄하는 잘못을 저질렀네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두려워요 자매님 저분들 교제 일리도 있고 성경에도 맞긴 한데 그래도 전 구름 타고 오신다는 예언만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구름 타고 와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겁니다 아멘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하셨거든요 맞아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아멘 형제님 전에 우리는 다 똑같이 주님이 구름 타고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우리가 틀렸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방금 이분들이 주님의 예언에 관해 분명하게 교제해 주셨어요 주님은 말세에 먼저 성육신에서 인자로 은밀히 강림하시고 하나님 집에서부터 심판사역을 하셔서 재난 전에 이긴 자들을 온정케 하신 다음 구름 타고 공개적으로 나타나신다고 했어요 저는 이게 완전히 성경에 맞고 주님의 말씀에 맞다고 봐요 지금 신랑이 왔다고 증거하는데 우리는 알아봤습니까? 우리가 해왔던 것들이 다 뭐죠? 교계 지도자들을 따라 동방번개를 정제하기만 했어요 그게 맞나요? 그게 주님의 뜻일까요? 아직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재림하신 예수님이라고 확신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자꾸 구애는 봐야죠 그래요 알아봐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 맞는지 들어봐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아니면 주님이 은밀히 강림하셔서 이긴 자를 온정케 하시는 기회를 놓쳐 재난 속에서 징벌받으면 그땐 후회해도 늦어요 이런 기회를 놓쳐선 안 돼요 장모님 말씀이 맞아요 그동안 받았던 고난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러면 정말 미련한 처녀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분들 교제를 좀 더 들어봅시다 좋아요 형제님 계속 말씀해 주세요 얘기해 주세요 네 형제자매님 오늘날 전능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중국당에서 20년 넘게 전파됐습니다 이미 각 교파에 전해졌죠 그리고 공산당 정부가 심하게 탄압하고 잡으면서 매스컴을 통해 대대적으로 방송하니 집집마다 사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이름을 알게 됐습니다 맞아요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발표하신 진리와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에서 만든 여러 동영상, 영화 등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전 세계로 전해졌죠 맞습니다 이렇게 여러 방식으로 증거하게 되니 교계 인사들은 진작에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네 들어봤어요 바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미 오셨다고 증거하는 것은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란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교계의 목사와 장로들은 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미친듯이 대적하는 걸까요? 성경에 재림에 관한 예언이 그렇게 많은데 어째서 구름 타고 강림하신다는 예언만 붙잡고 있을까요? 왜 주님이 오셨다고 증거하는 걸 듣고도 전혀 알아보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고 사역도 많이 하셨다는 걸 알면서도 왜 계속 고집스레 자기 관념만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대적하고 정죄할까요? 그러게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진리를 사랑하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걸까요? 슬기로운 처녀일까요? 미련한 처녀일까요? 정말 슬기로운 처녀고 주님의 재림을 진심 소망한다면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확장되는 상황을 보고도 목을 세우고 대적하고 정죄할까요? 그게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참된 마음일까요? 그게 주님의 재림을 기쁘게 맞이하는 참된 표현일까요? 사실대로 말하자면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건 겉포장이고 복받고 천국 가려는 게 진짜 속마음이죠 그렇죠 맞아요 그들이 주님을 믿는 것은 진리를 추구하고 생명을 얻으려는 게 아니고 진리를 얻어 죄악에서 벗어나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최대 관심사는 뭘까요? 주님이 언제 오셔서 자기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시는지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고난에서 벗어나 천국의 복을 누리고 싶어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믿는 진짜 목적입니다 그렇지요 이런 이유 말고 그들이 진리를 발표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저버릴 이유가 또 있을까요?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진심으로 사모하는 사람은 주님이 오셨다는 걸 들으면 어떤 태도일까요? 듣지도 보지도 접촉하지도 않을까요? 아니요 무작정 부인하고 정제하고 대적할까요? 그건 더 아니죠 네,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진심으로 사모하고 맞이하려는 사람은 찬빛이 나타나길 바라고 진리가 권력을 잡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와서 구원해 주셔서 죄악에서 벗어나 성결쾌되고 하나님께 얻어지길 바라죠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정말 그럼요 네, 그럼요 그러나 주님이 구름 타고 강림하시기만 기다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친 사람은요 특히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제하고 대적하는 교계의 지도자들은 모두 다 진리를 싫어하고 증오하는 사람들입니다 다 하나님의 말세사역에서 드러난 불신파고 적그리스도죠 하나님이 성육신에서 하시는 구원사역이 끝나면 그 사람들은 전례 없는 재난 속에서 땅을 치면서 슬피 울 것입니다 그때면 주님이 공개적으로 나타나시는 예언이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아멘 오늘 이런 교제를 듣지 않았으면 정말 몰랐을 거예요 말씀에 정말 빛이 있어요 네 맞아요 형제자매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보실까요? 아, 예 아, 그래요 들어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가 뭉게뭉게 흰 구름을 타고 강림하기만을 계속 기다리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은 틀림없이 멸망의 족속이다 너희는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을 생각만 하고 천당의 복락을 누릴 생각만 하면서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는 전혀 순종하지 않았고 예수가 육신으로 다시 돌아와 발표한 진리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너희는 무엇으로 예수가 흰 구름을 타고 돌아온 이 사실과 바꾸겠는가 너희가 거듭 범죄하고는 입으로 죄를 자백하는 그 성실한 마음인가 너희는 흰 구름을 타고 돌아온 예수께 무엇을 제물로 드리겠는가 너희가 자신을 높이면서 여러 해 동안 사역한 자본인가 너희는 무엇으로 다시 온 예수의 신임을 얻겠는가 어떤 진리에도 순복하지 않는 너희의 그 교만한 본성인가 나는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이적으로 인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틀림없이 멸망될 부류이며 육신으로 돌아온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은 틀림없이 지옥의 자손이고 천사장의 후예이며 영원히 멸망될 부류이다 혹시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한 말을 마음에 두지 않겠지만 나는 그래도 예수를 따르는 소위 각 성도에게 알리겠다 너희가 육안으로 예수가 흰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강림하는 것을 직접 볼 때는 이미 공의로운 해가 공개적으로 나타난 때이다 그때가 되면 혹시 너의 마음은 몹시 격동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너는 알고 있는가 예수가 하늘에서 강림하는 것을 볼 때는 내가 지옥으로 내려가 징벌을 받는 때이고 하나님의 경영계획이 끝났음을 선고하는 때이며 하나님이 상선 버락하는 때라는 것을 왜냐하면 사람이 이적을 보기 전에 오직 진리만 발표되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끝났기 때문이다 너무 감사하네요 이적을 구하지 않고 진리를 받아들여 정결쾌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돌아와 조물주의 품속에 안기게 되었다 흰 구름을 탄 예수가 아니라면 거짓 그리스도이다라는 신념만 고집하는 그 사람들은 영원한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적을 행할 수 있는 예수만 믿으면서 엄한 심판을 발피하고 생명의 참도를 베푸는 예수는 시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예수가 공개적으로 흰 구름을 타고 다시 올 때 그들을 처리하는 수밖에 없다 그들은 너무 완고하고 너무 교만하며 지나치게 자신을 믿는데 그런 쓰레기 같은 자들이 어찌 예수에게서 상을 받을 수 있겠는가 아멘 오 muitas 알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